급하게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러 진짜 급하게 갑작스럽게 모든 계획을 지금 전면 수정하고 다시 김포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이란 말이지 이제 지금 시간이 빠듯해서 공항 근처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여기서 셔틀을 해주는 게 있어 가지고 요거를 이용하고 가려고 탔습니다 다행히 바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같네 사무실 밖에 나가실래요? 네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온 것 같아요 지금 딱 맞게 해야 돼 딱 맞게 딱 맞게 해도 주차장에서 비행기를 타네 안녕하세요. 제 컨설리션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진해로 가야 되는 날이라서 좀 이따가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서 일을 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이발을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바쁘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흐려 가지고 지금 비가 지금은 안 오는데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오전인데도 엄청 날이 흐립니다 오늘 숲에서 지금 집에서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끈적끈적해서 아주 힘든 날입니다 차라리 비라도 오면 조금 시원할텐데 비는 지금 안 오니까 일단 머리가 오늘 나름 제 마음에 들게 잘 돼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서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도 비가 많이 옵니다 오랜만에 오는 신촌 거리 평일인데도 휴가시니라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공장에 아 공항에 엄청 피해가니다가 다져버렸어 나서 이게 마음이 안해졌어 아 정말 아 정말 아 exhibit 그건 뭐 아 아 아 어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